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우리 투자형님 래리 윌리엄스의 2023년 전망안에 대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래리 윌리엄스는 올해 시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와 함께 기회를 잡아서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제 부자되기 프로젝트에서 함께 하시죠. 하단 고정 링크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래리 윌리엄스의 2023년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래리 윌리엄스는 계절성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래리 윌리엄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이 투자를 60년 하셨어요. 63가 아니라 투자를 60년 했다는 겁니다. 1962년에 시작하셔서 지금 딱 60년이 넘으셨네요. 그런데 이분이 1987년에 선물 트레이딩 세계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죠. 그리고 원금을 만불에서 110만불로 불립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똑같은 대회에 딸을 내보내가지고 딸이 또 한 번 우승을 합니다. 당시 딸이 17살이었고요. 딸도 원금을 몇 배로 불려가지고 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신감에 붙었죠. 나는 이제 세계 챔피언이야. 선물 트레이딩 챔피언. 해가지고 배우가 된 다음에 위대한 배우가 되고 골든 글로브 상도 받고 뭐 이럽니다. 그리고 열리 윌리엄스는 변동상 돌파 전략 등 많은 전략들을 만들어낸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가상화폐 투자 마법 공식이라는 책을 이분의 전략을 본따서 썼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고로 이분이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리셨고 영상을 올리신 이유는 이분이 1년에 한 번 전망 리포트 같은 거를 내거든요. 200불에 파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본 후에 곧바로 그것도 샀습니다. 그 유튜버로 이제 그 PDF를 광고를 하는 이런 식으로 올리신 거죠. 근데 그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나는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확률을 분석하는 사람이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구루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것도 똑같이 들으시면 돼요. 저도 당연히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고요. 단 과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확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분석을 하고 그거를 통해가지고 아무래도 시장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레리 윌리엄즈가 유튜브에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확률이 틀릴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손절을 해가지고 손실을 작게 한다라는 내용을 이 책에 쓰셨습니다. 최근에 이 책이 번역이 되었죠. 장단기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참고로 아주 이제 어떤 훌륭한 사람이 추천사를 썼더라고요. 그게 사실 저입니다. 네 저고요. 굉장히 훌륭한 책이니까 추천해드립니다. 이 번역본이 나왔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인플레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마켓 타이밍을 하기 굉장히 좋은 지표로 인플레이션이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면은 그때 미국 시장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어주셨죠. 이 선을 그은 구간이 인플레이션이 연속으로 3개월 동안 떨어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87년부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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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때는 좀 별로였다. 그죠? 이때도 괜찮았죠. 아주 훌륭한 매수 구간이었습니다. 이게 쫙 먹었잖아요. 그지?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때로 상당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쫙 장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때도 꽤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도 넘어가가지고 이때도 인플레이션이 3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이때도 괜찮았고요. 꽤 오래 먹었고 이때가 금융위기였는데 이때는 우리가 살짝 좀 빨리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극복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때도 굉장히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었고요. 이때도 괜찮았고 이때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도 괜찮았네요. 매수 타이밍으로 인플레이션이 석 달 떨어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2020년대까지 넘어오면 이때도 괜찮은 타이밍이었고 이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때도 상당히 좋았고요. 코로나 바로 직후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구간에 와있다 이겁니다. 마침 인플레이션이 석 달 연속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할 타이밍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에도 이제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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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 그 매수 타이밍이 왔는데 다섯 번 모두 상당히 좋은 마켓 타이밍 구간이었습니다. 시장을 사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죠.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인플레이션은 주로 5.5년 사이클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계절상의 제왕이라고 최저점에서 최저점까지 5.5년 정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최고점에서 최고점도 한 5.5년 정도 걸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런 그래프가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래프인데 이거는 타이밍을 말해주는 거지 그 강도를 말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5.5년 사이클의 피크에 와있다라는 거죠. 이게 피크이고 이게 쭉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오는데 5.5년 정도 걸린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최고점 타이밍이니까 인플레이션은 지금 내려간 타이밍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거는 주식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2022년, 그 작년이죠. 이룩 끝나는 해 주식시장이 보통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분이 여기다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여기서도 이제 고점, 저점 개념으로 봐야지 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추 1952년부터 2012년까지 이룩 끝나는 해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분석을 해봤더니만 보통 주식이 한 4월까지는 그럭저럭 버티다가 쫙 빠진 다음에 그러니까 6월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름에 올랐다가 다시 쫙 9월까지 빠진 다음에 4분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2022년에 미국장은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까지는 얼추 버티다가 6월까지 박살나고 여름에 좀 버티다가 9월까지 박살나고 그리고 4분기에 좀 올라가는 모습 물론 요즘은 좀 비실거리긴 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미국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원래 2로 끝나는 해의 흐름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3으로 끝나는 해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도 한번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1953년부터 2013년을 보면은 이제 이 빨간색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5월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교과서적으로 쫙 오르다가 그 다음에 여름에 좀 비실하다가 좀 다시 오르다가 5월, 10월에 좀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4분기에 다시 쫙 오르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을 보면은 좀 뚜렷이 저점과 고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월에 고점, 2월에 저점, 그리고 4월에 고점, 뭐 이렇게 고점, 저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랠리 윌리엄스는 그걸 강조합니다. 절대로 주식시장 이거랑 똑같이 움직일 거라고 상상도 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주식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일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얼추, 타이밍과 패턴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게 랠리 윌리엄스의 지론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요. 그 대통령 3년차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고요. 이것도 이거랑 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대통령 3년차에는 주식이 쭉쭉 오르다가요. 75년 후에는 주식이 쭉쭉 오르다가 한 5월, 6월까지 PQ를 치고 좀 이제 빌빌거리다가 다시 4분기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 빨간 게 1975년 후이고 이 회색 선이 1939년부터 71년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추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은 끝나는 해이고 대통령 3년차이기 때문에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인플레이션도 3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고저점은 이때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때가 어느 정도 고점 5월, 10월까지 올라가다가 6월 떨어졌다가 7월까지 조금 오르다가 8월, 15일까지 떨어지고 9월, 7일까지 오르다가 11월, 15일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오르는 게 보통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얼추 참고만 하거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클을 따른다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얼추 여기 와 있고요. 이 파란색이 장기 트렌드 사이클이고 그리고 빨간색은 그 안에서 중기, 단기 트렌드를 보여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 폭을 무시하시고 언젠가 저점이고 고점인가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흐름상 2012년 10월부터 한 2013년 4월까지 이때 오를 확률이 거의 90%라고 하네요. 그리고 좀 떨어졌다가 다시 4분기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한 5월부터 10월까지 나스닥이 떨어지는 확률도 한 70% 된다고 하네요. 역시 11월, 4월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2023년에 오히려 상반기 좀 행보하다가 하반기에 쫙 강하게 오르는 모습 이게 애플의 계절성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국, 중국도 말씀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대단히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계절성 패턴을 보니까 한 1월까지 이렇게 오르다가 그다음에 오히려 한 6월까지 비실거리는 패턴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확률이 그리고 꽤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국 주식이 오른다라고 래리 윌리엄스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이 상반기에 마지막으로 흔한 하락장이 오고 그리고 하반기에 올라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 환호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뷰라는 것은 맞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래리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은 오히려 조금 정석적인 자기 예상이 됩니다. 4월까지 자기에게 쭉 올랐다가 그런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행보 행보하다가 다시 4분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한국의 계절성은 2023년에 좀 다르게 움직이네요.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2013년 같은 경우에도 고장에도 미국과 나스닥과 일본은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 한국 주식은 행보했습니다. 그래서 3으로 끝나는 해 모든 장이 무조건 다 오른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때 미국, 일본은 많이 올랐는데 한국은 행보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03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다 쫙 미친 듯이 올랐고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래리 윌리엄스가 말하는 거는 3으로 끝나는 해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3년 차에는 미국 주식이 올해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셨고요. 게다가 인플레이션까지 내려오지 않느냐 아주 좋은 마켓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중국도 정석적으로 4월까지 많이 오를 거라고 예측하셨는데 오히려 한국 시장은 좀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살짝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미국과 한국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 제가 보기엔 너무 유익했는데요. 동의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3개월 연속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래리 윌리엄스의 올해 시장 전망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는 현재 5.5년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최고점 타이밍에 우리가 와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주식 상승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도 이에 동감하고 동감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정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솔직히 정말 힘들고 짜증 나지 않았습니까? 채널 론칭된 제 부자되기 프로젝트에서 저와 함께 하셔서 올해는 꼭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